안녕하세요. 파트 여섯번째입니다. 화면 설계고요. 화면 설계에서는 UI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돼요. 사용자 화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구사항 확인하기, UI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 아스텍처, UI 설계하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요구사항 확인하기는 우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확인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UI 요구사항 확인 과정 중에서 UI는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구분이 된다.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약술하시오 그랬어요. 우선은 기능적 요구사항은 핵심이 되는 기능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외에 주요 핵심 기능을 제외한 법률이나 환경 그리고 환경 등의 제약 조건 등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이 굉장히 느슨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의미만 맞으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까 너무 정답에 맞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써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UI 종류 중에서 터치, 증강현실, 상황인식 등 사람의 감각활동의 인지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NUI 이렇게 된다.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다음이 설명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이거 뭐였어요?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 지침 2.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핵심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용이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쓰기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의 용이성. 용인가? 그죠? 용의가 맞겠죠.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느냐. 운용의 용이성. 그리고 다음에 이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경고성.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얘네들 여기서는 종류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식의 용이성이 뭔지 운용의 용이성이 뭔지 이해의 용이성이 뭔지 경고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UX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UX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익스피어린스니까 사용자 경험이 되겠죠. 사용자 경험에 대한 내용인데 사용자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성능. 그지? 이것과 부과해서 시간도 포함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감성공학이라는 해가 있어요.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UX를 봤는데 UX하고 같이 결부돼서 어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을 공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좀 더 보기 좋고 좀 더 동선이 짧아지고 좀 더 쓰기 편한 것 이런 것을 공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선 기초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얘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 다음에 구현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기초기술, 응용기술, 구현기술 그래서 세 가지가 우선은 제일 먼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어떤 구현기술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기술이 필요하겠고 기초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응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응용이라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응용하다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응용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구기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UX 단계에 사용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답은 UX입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사용자가 제품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지각과 반응, 행동 등의 모든 경험 이런 것을 우리가 UX라고 이야기한다 했고요. 이게 이제 답이 좀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오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정리한 계층도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요구사항은 그랬어요. 우선은 앞에서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봤는데 비기능적 요구사항에는 제품 요구사항 그 다음에 조직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상호, 운용, 윤리적, 법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과제에 해당하겠죠. 이런 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를 외부 요구사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요구사항에는 어떤 사용성이나 신뢰성, 이식성 이런 부분 효율성에는 성능이나 공간 조직 요구사항에는 배포, 구현, 표준 이런 것들이 있고 외부에서는 법적인 부분, 상호 운용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외부 요구사항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UI 표준을 위한 환경 분석 단계에서 다음은 어떤 단계에 관한 설명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실사용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적 기술적 요소를 깊게 이해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적 기술적 목표가 확정되면 UI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환경 분석 단계에서 얘는 목표를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는 목표 정의 단계 또는 목표 정의 단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UI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시제품을 이야기하겠죠. 시제품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그런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에 알맞은 도구를 쓰시오 그랬어요. 시제품 전의 제품 원형으로 제품 개발 검증과 양산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이 완성이 된다.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또는 성능 구현 가능성, 운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요구사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확정된 요구사항 기반으로 UI 전략을 실체화하는 과정이고 UI 디자인 작성 이전에 미리 화면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추후 구현될 시스템의 골격으로써 사전의 시스템의 일부 또는 시스템의 기초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당연히 UI 프로토타입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UI 프로토타입 이렇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UI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UI 프로토타입의 단점이라고 그랬죠. UI 프로토타입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얘가 변경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변경이 많아질 경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그거 자체도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정확한 문서 작업이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이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시제품을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문서 작업을 좀 누락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제품을 보면 얘가 실제 제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구현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겠죠. 시제품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는 어떤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 및 방법에서 디지털 방식의 UI 프로토타입 도구를 세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우선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파워포인트가 있었죠.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PDF 보는 아크로밧. 다크로 배시라고도 하고 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나오는 비지오. 윈도우즈가 아니라 MS죠. 비지오. 그 다음에 인비전 또는 어도브 익스피어린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도브에서 나오는 애가 또 있습니다. 어도브. 둘 다 어도브네요. 키노트, UX핀, HTML.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좀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UI 프로토타입 계획 시 고려사항 중에서 프로토타입 인원 확인 단계에서 프로토타입 개발자는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한 단계에서는 보통 3, 4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UI 프로토타입 계획 시 고려사항 중 프로토타입 일정 확인해서 목적이 분석, 설계, 가이드, 검증일 경우 기준 1개월에 얼마 기간을 더 추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2개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 및 방법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즉 실성이 있어요. 즉 실성. 회의 중에 바로바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쉬워요. 사용의 용이성? 뭐 이렇게 한번 보겠다. 그냥 펜으로 막 그려나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공유가 어렵겠죠. 종이에다 그리니까 보통은 공유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복잡한 경우에 이 복잡한 걸 표현하기 어려워요. 복잡한 걸 표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 중 와이어 프레임보다 좀 더 실제 제품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프로토타입 도구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 나오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목업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일반적인 프로토타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고 목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실체화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실제로 좀 더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화한 것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목업툴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발사믹 목업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발사믹 이건 뭐 간장 이름 아닌가? 식초인가? 네. 발사믹 목업이라고 해서 이 발사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가 프로토타입도 되고 목업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발사믹 목업이라는 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는 파워 목업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국산으로는 카카오 오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UI 소프트웨어 아티텍처 품질 특성이에요. 그래서 UI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배열이 되겠잖아요. 화면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설계 구성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티텍처 즉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잘 만들면 만들수록 UI도 이쁘게 나오겠고 그리고 구성상에서도 크게 빠져빠트림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UI 표준 및 지침에 의거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UI 요구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사전 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드는 것이고 복잡한 개발의 체계를 접근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소프트웨어 아티텍처 이렇게 되겠죠.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ISO, IEC 9126 품질 요구사항 중에 세 가지를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ISO, IEC 품질 특성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러냐? 기능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사용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유지 보수성이 있느냐? 이식성이 있느냐? 또 이제 사용 품질에서는 효과성, 생산성, 안정성, 만족도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중에 네 개를 쓰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개군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이 정도까지 보면 되고 좀 더 좀 지역적으로 출제하면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네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품질 요구사항에 이번에는 기능성이에요. 이쪽에 있는 I 중에 기능성 기능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에 해당하는 거죠. 이 기능이 정확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또 다른 애하고 또 같이 운영할 수 있느냐 보안은 있느냐 또는 적합하냐 이 기능을 정확하게 뭐 프린트하는 기능인데 프린트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내느냐 또 다른 프린터에서 쓸 수 있느냐 또는 다른 애가 이 프린터를 해킹할 수 있느냐 또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프린트를 하는 기능이냐에 해당하는 어떤 이러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적합성, 정확성,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에서 상세 품질 항목 중에서 적절성은 사용자의 목적 달성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적절한 기능 프린트하는 기능을 제공하느냐 또는 프린트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그리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이제 정확성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제 정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운용성,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보안성을 가지고 있느냐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음은 ISO, IC9126 품질 요구사항에서 이번에는 이식성이에요. 다른 곳에다 갖다 넣을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이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의 활동 혹은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명세된 환경으로 변경될 수 있대요. 바꾸는 거니까 얘는 적응성이 되겠죠. 적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설치성, 설치할 수 있느냐 다른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느냐 공존성, 다른 소프트웨어와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대체성, 다른 소프트웨어를 얘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AI를 이야기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SO 9126 품질 요구사항 중 명세된 조건에 사용될 경우 사용자에 의해 학습, 사용 등 사용의 수월성 관점에서 제품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를 쓰시오. 사용자가 학습, 이해,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문제, 답이 있긴 한데 사용성이 되겠죠. 쓰기 편하냐 이거죠. 사용을 하기 편하냐 이런 거고 ISO, IEC 9126 품질 요구사항 중에서 효율성에서 상세 품질 요구사항 두 가지 뭐예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에 따라하는 거고 그래서 자원을 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 반응성이 좋으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직업적이죠. 그래서 시간 반응성 그리고 자원 활용성 이렇게 된다. ISO, IEC 916 모델 네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이 설명하는 분류명을 쓰시오. 그랬어요. 개발자를 위한 표준으로 개발자, 평가자 우리 이거 9166의 큰 분류자 대분류에서 우리가 1번은 품질 모델, 2번은 외부 품질, 3번은 내부 품질, 4번은 사용 품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각각의 관점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우선은 품질 모델 같은 경우는 품질 평가 얘는 품질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품질이죠. 그래서 얘는 얘가 바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어떤 외부 매트릭스를 제공을 해서 완성된 소프트의 성능, 오류 발생, 사용 용이성 여기에 해당하고 내부 품질이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구매자가 돼요. 구매자. 구매자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품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사용자예요. 실사용자에 대한 품질이 4번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품질 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 두 번째는 개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매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실사용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부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그랬으니까 외부 품질에 해당하겠죠. 개발 단계에서의 외부 품질. 하고 다시 2번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UI 설계하기입니다. 다음 UI 설계 지침의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용자 중심이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뭐 이렇게 돼야 된다. 또 표준화, 접근성, 명확성, 오류 발생 해결 등의 다양한 어떤 지침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보면 이것은 조작 방법은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 쉽게 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순성. 다음에 주요 기능의 메인 화면에 노출해서 조작이 쉽도록 한다. 그래서 외부에 잘 보이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시성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런 아이들은 직접 단순성 또는 가시성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됐던 걸로 아는데요. 얘가요. 자, UI 스토리보드 작성 3단계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아치텍처를 보고 메뉴 구성을 알아야 돼요. 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설계를 하는 이런 단계를 갖추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UI 시나리오 문서의 작성 요건 중에서 가독성이래요. 읽기 쉽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하위에서 작성 요건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건 뭐야?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어떤 표준화된 틀을 사용한다. 템플릿 또는 표준 템플릿. 다음에 이제 버전의 넘버링을 해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버전의 넘버링. 그리고 문서의 인덱스를 표시한다. 목차도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편집기의 상호 참조나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한다. 하이퍼링크 같은 것을 쓰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강조는 일관성 있게 하고 줄의 간격은 충분하게 유지하고 단락에 대한 구분과 들여쓰기 기준을 마련해서 읽기 쉽게 해야 된다. 등등이 있겠죠. 이 중에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UI 설계가 아니라 UI 상세 설계예요. 그 3단계는 우선은 앞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뉴 구조, 그리고 내외부 환경, 그리고 화면 구성이죠. 그리고 실제 검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다음엔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뭐가 될까요? 실행차니까 실행의 오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게 하는 것. 결국은 사용 의도 파악, 그리고 행위 순서 규정, 그리고 행위 순서 실행. 행위 순서대로 실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 의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위한 순서. 뭘 누르면, 그 다음에 뭘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누르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한다면 제일 먼저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뭐 정보 넣고, 그리고 동의 누르고. 이런 순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맞춰서 하도록 한다. UI 설계 원칙 중에서 사용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수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유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연성. 사용자 요구의 요구의 유연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이 UI 쪽에서는 한 회의 한 문제, 이게 출제가 되니까, 큰 그림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뭐 UI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 뭐 아치텍처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